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 TK특위 지역현안 토론회에서는 취수원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해당 부처, 그리고 대구 구미가 머리를 맞댑니다. 대구시는 구미공단에서 2천여 종의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만큼 식수원 이전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고, 구미시는 수량 부족과 수질 악화 등의 반대 이유를 거듭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취수원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강정고령고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꼬인 매듭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가뭄으로 우문댐 저수율이 20%로 떨어지면서 대구의 낙동강 수계수도물 공급장은 60%에서 70%로 늘었습니다. 수계 조정이 추가로 이뤄지면 낙동강 수계수도물을 먹는 대구 시민은 전체의 80%까지 늘게 됩니다. 수도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취수원 이전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식수원 문제를 지자체 간의 물분쟁으로 떠넘긴 세월이 10년. 이제는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BC 박용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